내가 Y는 3X는 1차 함수이고, 그래프는 기울기가 상인 직선입니다. 이 직선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함수식의 그래프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정도를 명정으로 통과하겠습니다.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2차 함수로, 그래프는 아래로 분역한 품선입니다. 이 품선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함수식의 그래프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정도를 정보를 통과하겠습니다. Y는 2위 절대값 X-3제곱-2전체 절대값 Y는 2위 절대값 X-3제곱-2전체 절대값은 지수함수와 절대값 함수의 조항으로,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품선과 아래로 볼록한 품선이 되어진 모양입니다. 이 그래프는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함수식의 그래프가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정도를 표정으로 통과하겠습니다. 9점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함수의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겠니? 9점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함수는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매우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입니다. 그러한 함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Y는 하이퍼고닉 코사인 X-2전체 절대값은 9점이 나오는 함수 중 하나입니다. 5점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함수의 예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.